한옥에 대한 책 단 한 권도 없어서 한옥에 대한 제도로 된 책 종료.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독일 말로? 그래서 해야겠더라고요. 두 분이 되게 잘 통과하잖아요. 한옥 건축과랑 한국학 화가. 기가 막힌 조합이에요. 갑자기 또 자수를 보니까 떠오르는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큐! 꽃이 있습니다. 어떻게 좋아하세요? 아니 되게 TV에서 뵙는 것보다 간드러지게 불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귀가 호강하는 느낌이에요. 어머나 어머나. 긴장해서 그래요, 옆에 누나 있어서. 웅k 분들은 웅k kosong 가서 주장, 기가 오 nen Evangelion. 신문 dot com. 언니 sensing Follow-li. 감사합니다.